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당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지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청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여 순념소가 20이여 암양이 200이여 순냥이 20이여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여 암소가 40이여 황소가 10이여 암나귀가 20이여 그 새끼 낙위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종 야곱의 것이여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애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애서에게 가까이 가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애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애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죽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곤함에 받으니라. 애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날에 애서는 새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깐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침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죽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육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한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 일을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미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 일을 받음같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 일을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더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호하며 오르니이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부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이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정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정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받다 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해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너바요세 노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웰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오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웰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루웰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슬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낙의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슬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슬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합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대 강변 르호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할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할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베리니 마드레세 딸이오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나한 땅 꼭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야마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죽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김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김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김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하세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씻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그때의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 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더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소하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겟 에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였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겟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겟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트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코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